이러면은 노예왕 심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맞아 소개해줄게 여기는 아 자기가 소개해 에스카요 저는 에스카입니다 29살이에요 반갑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뭐야 소개팅이야 아 왜 갑자기 이런 걸 시켜 아 군림군림 팬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에스카입니다 저 오버원치 할 때 많이 뵙었었는데 아 뭐야 이미 군면이었어 군인권 화났네 여기도 윤호형을 소개시켜줄게요 나랑 손절장을 할 거야 맞아요 어 손절이요? 아 taks 열심히 미션을 하다가 자기도 웃겨가지고 허탈하게 웃다가 결국 실패한 으헤헿허헤헿헣 제가 그 그거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한 마카오 유니라고 하오 군림 보 군림 보 저거 봐봐 아 화장실 갔어? 왼쪽에 뉴스 이벤트 봐봐 아드아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게 김블러라고? 어 나야 나 팔 쪘어? 안 쪘어 아니 오 잠시만 닥스 가? 응 닥스인데 원이 왜 저러냐? 하나님 자 뚫고 가자 어우 느려 저희 근데 4인 파밍인데 닥큐큐큐님 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상관없지 그 근처 파밍에 아아아아 아 내릴게요 아 내릴게요 운전해주세요 김블러씨 어? 나 버기 타고 왔는데 아 그래? 어 불림버시에 태우러 와 림보님이 운전해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나 이미 사고 한 번 냈기 때문에 이미 신뢰를 잃었어 어 많이 잃었어 이미 승객에 대한 신뢰를 하나 끝까지 잃었어 가봤네 나 본거 봐 그러면 아 우리 어떻게 이용하네 뭐야 방어보 업그레이드 뭐 남는것 좀 있나요? 에미사구요 이쪽 아하 에미스타구 에미사구 여기 오탄 한 200발 있어요 남는거 아 네 에미사구 있는데 오탄 100발 있어요 80발이야 80발 오탄 그럼 챙겨 갈게 형 나 오탄 많아 오탄 많아 뒤는거 보인다 굴린버 야 나 이거 우리 해외에서 건넌다 조심해 이중에 어떻게 나는 양념만 치면 항상 항상 루토 형이 언제 양념 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딱 그 형이 쏠 때 확실 났다 아 뭐야 깜짝 형 왜 여기 있어 형 칠탄 좀 있어? 없어 30발 있어 나 밖에 없어? 저 연막에 어 연막 안 해 우리 바로 위에는 없는거 같지? 우리 바로 위에는 없는거 같애 내가 아까 쏠때 쏘는거 없었어 내가 그거 봐줄게 올라가 봐 뛰어 뛰어 어 뭐야 저건 뭐야 엄청 멀리 쏘는데 나 카고 맞았어 카고 맞았다고? 어 맞았다고요? 엄청 멀리 쐈는데? 어 진짜 멀리 쐈어 잘 쐈는데 잘 쏘네 요즘 애들이 요즘 애들은 공부나 배틀그라운드 저기 105도 뛴다 105도 오른쪽에서 120도로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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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우리가 우리가 쏴 줄 수도 있어 도망 쏴버린다고? 도망갔다 옆에서 맞았다 옆에서 맞았다 옆에서 맞았어 아 기절했어 아 가다 많이? 아 기절했어 여기 그냥 쭉 가고 있어 하나 기절 살리웬 가야 돼 나이스 아 살리웬 갈거야 쟤들 진짜 어 이건 또 뭐야 야 총알 좀 줘봐 우리 에스카니 쪽으로 하면 돼 5탄 말고 7탄 줘봐 여기 너랑 중앙팀 비행이었어요 우리 돌자 너 AK 있잖아 빨리 줘봐 110 스마트 비교개 하나 있어 어이 제격수 왔어? 어 그 나머지 아우 7탄 있으면서 한 대 튕겼다고 이 잔인한 녀석아 아아 튕겼어? 어 미안해 절벽 어 파밍한다 아 엎드렸어 엎드렸어 뒤로 빠져 빠져 뒤로 빠져 아 엎드렸어 아 되게 점프가 되게 이상하게 엎드렸어 막 뛰면서 엎드려 어 뭐야 엎드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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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핑 나무 보인다 잡았어 잡았어 그거 스마트핑 못 잡았지 못 잡았어 죽은거 같은데 죽은거 같은데 격봤어 올라가자 이거 자기 자리 잡자 우리 로트 유은 형 돌아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황핑으로 와 야 원 진짜 이거 통수원 우리한테 개꿀이다 우리한테 개꿀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우리 내가 1번핑 찍어놓은 데서 뛰어가가지고 여기 왔으면은 통수원 오진다 7탄 좀 났나 7탄 형 좀 줄까? 어 18발 끝 보인다 210 겁나 멀리 어 나 5탄은 많아 5탄은 많아 어 7탄 땡큐 몇 발 있어 7탄 그거 100시간 거의 다 졌어 아까 좀만 어 좀 넣어서 싸웁니다 죽만큼 받았다 뭐야 아 뚝딱이 하난데 아까 주황핑 아 여기 갈라프트럭에도 있었어 어 주황핑 멀리 다리에도 있다 보이네 235 우리 보이는가 한 방 한 방 나이스 뚝딱이 뚝딱 3명 뚝딱이 한 대 왼쪽 집 쪽에서 쏠거야 머리 날아가는거 조심하세요 하면서 내가 날아가버리기 그래 아 재미없다 이쪽 자리 재미없다고? 이미 포탑 자리 다 서가지고 내가 쓸 자리가 없어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 그래서 나는 죽을게 잘했어 중간 딱 뛰어요 공격 공격 기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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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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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나가자 빨리 나왔어 x2 우리 가야되는데? 님들? 아까부터 가자고 했는데 쟤 왜 안고있냐 다리 밑에서 사기장 연막이 없는데 다리 오른쪽 한 대 맞춰놨어 형 또 쏴주고 기절 나이스 달리기만 무지개 달리고 있어 나도 좀 뛰고싶은데 이놈보다 너무 좋았다 방금 군대에 풀어봐 펌핑에 들어왔어 뛰고싶은데 왜 이렇게 안맞아 다리에도 있고 오른쪽 지배도 있는거 같은데 지배도 있어 다리 끝에 쯧 닦아야겠다 오오 안되겠다 다리 건너편? 보였어요 하면? 다리 건너편 최소 2명이다 잠깐만 여기 너무 안좋다 음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이거 집으로 붙어야지 다리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 오케이 먼저 후회가 볼게 내가 으흠 다리 밑에 확인 안했어 오케이 헤엄쳐서 오는거 있을거야 내가 다리 끝까지 남아있다가 가는거 끝까지 봐줄게 나 따라오면 될거같애 여기 짐 밀어야돼 세명이었던거같애 아까 헤엄칠 때 어 다리 밑으로 한명씩 한명씩 뛰어든다 짐 말고 집 밖에있다 건너 밑에 링선 밑에 반대로 크게 둥 뛰어내렸어 바다 뛰어내렸어 저기서 그냥 바다 밑에 볼게요 네 림보님 저랑 같이 보죠 바다 밑에 있어요 수영중 하나 하나 수영중 두번째 기둥 두번째 기둥만 봐줘요 바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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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이에 찾아봤어 찾아봤어 형 어 나이스 저기 돌 큰 돌있지 지금 노란색핑 저기 안에 있어 저기 뒤에 있어 저기 아마 내가 수류탄 던져줄게 여기여기 여기여기 지금 수류탄 터진대 거기 돌 뒤에? 어 어?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뭐야 그냥 던졌는데 잡았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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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